야, 우리 밤새 너, 너, 일도 없 prowad? 진짜 사람이 먹을 수 있어. 여기, 여기, 가. 근데 이게, 어디로 들어가 도대체. 살먹겠습니다. 還有, 맛있겠다. 진짜 사람이 먹어야 되는 걸 좋아하잖아. 잘 먹겠습니다. 맛있다 큰일났다 먹을 수 있을까?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방위시장에 왔는데 제가 예전에 제천에서 빨간 오목 먹었잖아요 제천하면 빨간 오목 먹어요 알죠? 빨간 오목이 오랜만에 되게 먹고 싶어서 서울에도 있나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엄청 춥네 이렇게 또 추운 날엔 따끈따끈 오목이 최고죠 잠깐만 여기 앞에서 맛있는 냄새 찾았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뒤에 보면 지금 떡볶이 판 시장 떡볶이 맛있겠다 완전 시장 분위기인데 진짜 냄새가 너무 먹고 싶다 장난 아닌데? 여기 식탁에 이게 다섯 개 들어가는데 열 줍이 이렇게 안 들어갈 것 같은데? 일단 한 다섯 개만 시킬까? 일단은 매운 오목 5개짜리 여섯 개랑 6인분? 네 6인분이랑 그리고 이거 1인분 물떡 1인분 일단 이렇게만 주세요 30개 다섯 개 다섯 개 해서 40개 하나씩 이쪽은 와 다섯 개 돼지 여섯 개 뇌 연락 뇌 어지는 여섯 개 어묵 네 들어갔어요 여기 김 원 인창 다섯 개 축하 안 누구 besteht 스계 먹방 하시는 거 먹을까? 우리 오빠 거기에서 왔어. 천천히 먹었지? 혼자서 여기까지 조그만이가 진짜 사람이 먹어야 될 걸 제가 다 먹을 수 있어요. 감사합니다. 와 맛있겠다. 와 맛있겠다. 여기는 좀 특이하게 빨간 옥에다가 소스를 이렇게 뿌려주시더라고요. 이 소스가 맛있는 소스인가? 손님도 많고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. 잘 먹겠습니다. 뭐부터 먹지? 오늘은 왠지 어묵 먹으러 왔으니까 일단 어묵부터. 맛있다. 소스가 약간. 소스가 맛있는데 확실히 좀 맵다. 저 맛 먹을 수 있을까? 큰일 났네. 뒤에 있는 것부터. 오 맛있는데? 진짜 큼직해요. 어묵이 커요. 되게 길고 커요. 두껍고. 얇고 작은 어묵. 한입에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는데. 얘는 확실히 어묵이 통통하고 커요. 오 맛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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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물도 한입. 와. 국물 맛있어. 이런 시장에서 먹는 어묵은. 국물이 진짜 맛있는 것 같지? 와 이게 제 차는 세계 처음이었나 엄청 이제 지금 올랐을지 모르겠는데 엄청 이제 싼 대신에 거묵이 좀 얇고 약간 크기가 크지 않았는데 얘는 진짜 큰지 얘는 2배 엄청 크다 이제 더 두겁고 큰 느낌이에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4개 밖에 안 먹었는데 벌써 매워 벌써 막 얼굴에 열이 확 오르면서 겨울에 먹기는 딱 좋겠다 벌써 뜨거워요 몸이 떠는 지사는 돼지 재간이 많아 요즘 내게OPEN가 달라붙는 게 오픈이니까 비밀처럼 짜증나게 ravine라 비밀처럼 돼지 아님 치즈같아. 이렇게 슬슬 매울때는 일반 오무 국물을 딱 먹고 아 매워 와 일반 오무 국물 먹겠습니다 음 맛있어요 땀이 나 이것도 먹어보고 싶었어요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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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 약간 국물인데 와 매워 아 그렇게까지 면표가 아닌데 계속 먹으니까 싸여가지고 안녕하세요. 하나, 둘, 셋. 엄마가 저한테 알려줘서 저 그때 진짜 너무 좋았어요. 사인 한 번만 해요. 네네. 여기다가. 코코팜 너무 맛있는데? 최고다. 매운 거랑 약간 달달한 음료랑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. 감사합니다. 이거 제가 맵다고 하니까 씻어먹으라고 이렇게 국물을 주셨어요. 아, 매워. 아, 깜짝이야. 국물도 너무 맛있다. 국물에 밥 말아먹고 싶다. 이럴 땐 물떡을 하나 더. 떡이 진짜 말캉말캉 쫀득쫀들어. 매워. 매워. 물에 씻자. 물에 잘 씻어서. 고춧가루. 이거 따뜻하게 먹으라고 이렇게 새 국물을 부어주셨어요. 제가 겨울에 어묵을 진짜 좋아하거든요. 아니, 여름에도 좋아해. 근데 진짜 한 번 이렇게 어묵을 충전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. 그냥 딱 한 번 이렇게 양껏 먹고 나면. 근데 겨울에 딱 먹어야 되는 게 어묵, 방어, 방어. 굴도 먹어야 되고 과메기, 귤. 근데 요즘 귤을 4개씩 다 먹을 수 있더라고요. 이거 좀 차갑고 이제 너무 매워가지고 이렇게 좀 매운 걸 이렇게 했어요.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맵겠다. 살짝 매운데 확실히 덜해요. 그래도 혀가 너무 맵다. 이렇게 잘 먹으면 어묵을 잘게 잘라서 둥물이랑 같이 떠 먹으면 어묵탕 기름이 맛있을 것 같은데. 제가 좀 좋은 생각이 났는데, 여기다가 어묵을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 이렇게 말랐는데 30kg만 원해 잘라서 되게 맛있겠네 맛있어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다 맛있어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어 맛있어 좀 만 더 먹어야지 너무 맛있는데 좀 만 더 먹어야지 너무 맛있는데 팔에 넣어가지고 야 이거 완전 떡 음 맛있네 아 맛있다 음 떡도 아 왜 찍어요? 찍으러 어디에 꼬고 왔냐? 어 됐다 어 됐다 음 다 넣어서 먹을래 너무 맛있다 이렇게 먹으니까 음 진짜 너무 잘 어울려요 최고예요 탄산보다 훨씬 잘 어울려 음 음 진짜 너무 잘 어울려요 최고예요 음 음 네네 내가 직렬임이 아냐 아니야 너 닉네임이 오랜만이야 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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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 하나 올려야겠어요 저는 중국사람 뱀입니다 저는 중국사람 뱀입니다 으어엇 으응 와 잘 먹었다 오늘은 가봐야 돼서 여기까지만 먹겠습니다 떡볶이랑 치킨 먹어보고 싶었는데 국춘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치양한테 사인 하나 받으려고 그러지 유튜브에서 얼마나 보는데 치양 보다가 말해 일손이 다 밀도 안 돼 보다 보면 계속 보다 보니까 일도 안 돼 네 끝났어요 실물 보니까 더 예쁘다 아 진짜요? 이걸 다 드신 거예요? 근데 이게 어디로 들어가 도대체 뱃속으로 야 희한하다